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명절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15일부터 울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설명절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더욱더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셋째 주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진구는 2월 19일 10명의 확진자와 9명이 검사 중에 있으며 27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 지난 19일 해외입국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설 연휴 인천시 확진자 1가족 4명이 울진군을 방문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울진군에서 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울진 10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1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9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 이송을 완료하였습니다 A씨는 입국 후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해 가족 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은 확진자 A씨의 거주지에 방역 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본인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인천시 중구 확진자 1가족 4명이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울진군을 방문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9일 울진군에 따르면 일가족인 이들 4명은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울진군 관내에 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3일 식당과 마트, 편의점, 숙박업소를 방문했고 14일에는 종교시설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9일 오후 3시경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또한 19일 오후 5시 25분 인천시 중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인천시 중구 195번에서 198번까지 확진자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울진군은 13일과 14일 관련 접촉자 11명을 모두 파악해 검사 의뢰를 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인 자가격리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추후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울진방송 주간뉴스입니다 울진군은 유실된 폐역으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적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인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 대상자는 연근의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 수협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받아 군에 제출하여 선정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은 2월 중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생분해성 어구 제작업체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생분해성 어구가 시범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의 구매 보금비 수거된 생분해성 폐역 후의 폐기물 처리는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진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타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길이 100m 미만의 소규량과 폭 1m, 길이 50m 이상의 새천, 평균 폭 2.5m 이상의 농로밑마을 진입로, 하천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관계하는 취입보, 그리고 유속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낙차공 등을 통칭합니다 울진군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기조사된 1322개소의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와 보강조치를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2년간 41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울진군 간내에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2년간 41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상수도 취수원에서 각 가정까지 수도관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정밀 여과장치, 자동수질계측기, 관세척 자동그레인, 소규모 유량 및 수압감시 시스템, 스마트 미터기 등을 설치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수질과 유량, 수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배출하여 오염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울진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에서 언제든지 수질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기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22년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은 지난 16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은 16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입시 전문 공교육 사업으로 운영 중인 울진고우 2학당 운영 계약 연장 결정과 고교 무상 교육 관련 장학재단 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 2020년도 장학재단 결산 및 감사 보고에 대한 안건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장학사업으로 울진군 관내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대학 입학 우수생에게 지급하는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우수 희망 장학금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및 예체능 특기생 지원을 위한 특기 장학금 등의 확대로 학생들의 애양심 고취와 학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군 장학재단은 재경울진 학사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 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학기탁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재단 임원들에게도 울진 인재 육성 및 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진군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1366만 원을 2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2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정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2월 한 달간 추진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울진군 지방세 미환급금은 1월 31일 기준 총 1366만 원으로 미환급금은 위택세,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울진군 재무과 세입관리팀 공무사 789-6601번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지난 17일 한경구가 주관하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 챌린저에 동참했습니다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과 남병훈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 챌린저에 동참했습니다 고고 챌린저는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실천 한가지와 해야 할 실천 한가지에 대한 약속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서장우 국립해양과 관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된 전창걸 군수는 일회용 비닐을 사용 안하고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고 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류들이 해양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고 있어 우리의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정한 울진의 자연은 가장 큰 자원이며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니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울진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석태 울진 해양경찰서장과 남병훈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범수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 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도시로 울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하인 먼지로 초미세먼지 농도 유효자료가 생산된 202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농도는 19이며 환경부 기준인 15 이하를 충족한 청정 지자체는 전국의 40개소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울진군은 연평균 11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울진군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안심공간 조성, 두개소와 가정용 전옥스보일러 설치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적감조림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13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정도시 이미지 브랜드 개발과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5억 3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저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반영한 울진군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금강송 숲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전 국민들에게 최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힐링의 최적지 울진을 알리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주간뉴스였습니다 울진군은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 정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올해까지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왕피천 공원 하천 내 유휴부지와 평해 남대천 체육공원 흥부생활 체육공원 등 세계소에 총 45홀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왕피천 파크골프장은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7홀 규모로 왕피천 공원 하천 부지 내에 6월 중 중공 예정이며 왕피천 공원 케이블카, 염전해변 캠핑장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해 남대천 체육공원 내에 조성되는 평해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9홀 규모로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흥부생활 체육공원 내 유휴부지에도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4인 1조로 게임을 치르며 경기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운동량은 많지만 과격하지 않고 전신운동에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번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을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동호인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 울진지사로부터 지정기탁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울진군은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 울진지사로부터 지정기탁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영덕 울진지사로부터 기부받은 기탁금은 지역의 저소득층 3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용기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교류가 줄어들어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겪었을 지역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지역사랑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따뜻한 봄을 전하듯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울진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울진군 북면 나국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해안도로의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울진군 북면 나국리 인근 해안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도로의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없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10시쯤 넘어서 어머니 여기 계실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시 반인가 돼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저쪽이 산에 갔다 간다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렇게 안 나갔고 그래서 이게 언제 무너지 저기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10시쯤 오셔서 보셨을 때 무너져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쪽에 차를 대가지고 있는데 쿵 소리가 있는데 차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막 차에서 뛰어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이제 11시 반, 12시 다 돼가지고 이 길로 오다 보니까 막아놨어 오 이상하다 이라고는 그냥 올 수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를 내가 아니까 그냥 저리 돌아가려면 또 한참 와야 하죠 군은 일단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통제하여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고 울진군 응급대책반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부서의 원인 파악과 함께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과 차량들은 주변을 지날 때 안전에 유의하며 통행해 주실 것과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곡에 석호항 해변가에 싱크홀이 발생한 곳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수도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상수도의 배관이 아마 파손이 된 모양입니다 계속 누수가 되는 것을 방금 또 누수를 잡았습니다 계속 이어진 풍랑으로 인해서 해변에 있던 모래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이곳을 통과하실 때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울진방송 김연규였습니다 청정울진에서 생산되는 울진항토미나리가 첫 출하를 시작해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진부는 지난 17일부터 울진동막 황토미나리가 본격 출하되어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화면 갈멸리 동막마을에서 출하되고 있는 울진동막 황토미나리는 울진군의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친환경 재료인 황토와 무공해 지역에 맑고 깨끗한 천연 안반수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종은 처음 파종은 보통 한 9월 초 하고 난 뒤에 동면을 하면 12월 중순부터 배가지고 다시 키웁니다 지하수로 특히 동막 황토미나리는 웰빙 시대 먹거리 수요 증가에 따른 농가의 소득 장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해 식감이 뛰어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철분과 칼슘 등이 풍부해 현대인들의 겨운에 운동 부족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배출에 가장 좋은 몸철 채소입니다 이 경우 미나리 장목반 대표는 현재 주문량이 많아 식당과 마트, 택배 등 공급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4월 중순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울진항토미나리를 맛보며 고향의 정치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울진항토미나리는 식감이 뛰어나고 미네랄이 풍부해 겨운에 운동 부족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울진방송의 김용규입니다 2주째 울진 앞바다는 계속해서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해안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울진해양경찰서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팀워크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초기 구조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파출소 구조훈련 강화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출소 팀워크 훈련은 정기인사로 현장근무 경찰관이 많이 교체됨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통솔 능력을 높이고 빠른 시간 내에 구성원 간 팀워크를 조성하여 지체 없는 출동과 사고자의 구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 다발 지역의 연안 구조정을 활용한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주변 지형 지물의 숙달 훈련을 통해 자체 사고를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 팀워크 훈련을 통해 수상 레저 활동 신고를 한 후 경북 울진군 오산항을 출항하여 망양유괴소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헤로드앱을 이용해 구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울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울진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여 표류 중이던 레저 보트를 오산항으로 무사히 예인 완료했습니다 당시 동해남부전 해상에는 오후 3시를 기해 풍랑주의보와 울진 영덕 지역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기상상태는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헤로드앱은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이나 레저 보트 이용자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4년 개발한 스마트폰 앱으로 최신 해양 안전정보 제공과 긴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와 함께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레저 활동 전에는 반드시 이동수단이 되는 보트 등의 출항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헤로드앱을 이용한 구조 요청 시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육군 울진여단과 상호통합 방위 업무와 해양경계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육군 울진여단장은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장을 면담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과 해상경비 세력 등 통합방위 현황을 협의하였습니다 최근 어선을 이용한 밀수와 소형 레저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검거 등은 군경합동단속에 의한 해상경계 강화에 좋은 사례라며 구체적으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여 경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석태 서장은 이번 육군 울진여단과의 통합방위 업무 협의를 통하여 해양경계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경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 다시 뵙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